또 이 검찰들은 말이죠. 공소장을 조작해요. 네? 서울법대 나온 분들이에요. 다 이분들. 걸레 같은 공소장. 판사조차 몇 군데를 다시 써라. 공소 변경해라. 라고 법정에서 진술이 나왔. 판사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 우리 언론인들이 법정에 섰죠. 그런데 김만배도 있었고요. 신학림 씨라든가. 서울지방법원의 허경무 재판장이라는 분이 공소사실 부분에 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언론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사실도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이 검찰이 공소장에다 이재명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법정에 나가서 화천대유 그쪽이 김만배 쪽이 돈을 계속해서 이익을 남기니까 또 수정해서 더 이익을 성남시에 내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대표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시장이에요. 당시에. 당시는 공산당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것이 언론인들이 이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이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대선 전에 윤석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한 것 같고 이것을 짜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법정에 나갔던 기자 한 분이 이야 이거는 완전히 걸레같은 공소장이다 이랬다네. 판사가 못해도 너무 한심한 거죠. 김만배가 이재명 성남시자가 유착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 근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황도 없어요.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꼭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다시 쓰세요. 빼세요. 명예훼손사건에 맞게 공소장을 변경하세요. 라고 허경무 재판장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했대요. 요즘에 검찰 특수부 제출 공소장을 보면 정황이 너무나 정황만 있다 이거. 정황만. 참 나와.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이익을 성남시로 돌리기 위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 모범시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엮어버리고 대장동으로 대장동은 진희들끼리 해먹은 거 아니에요. 50억 클럽 만들어서 진희들끼리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억지로 이재명 시장을 끌어들여서 만들었던 공소장. 얼마 전에 수원지검 공소장도 뽀롱이 났죠.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리오남에게 장방우리 김성태가 70만불을 줬다라고. 이걸 갖고서 공소장에 넣고. 그다음에 이걸 기소하고. 1심에서 이걸 갖고서 판결을 내렸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맞고. 하여튼 잘 놉니다. 잘 놀아요. 아니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리오남을 김성태가 70만불을 어떻게 줬어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대북방북비용 대납이다. 미리 준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하여튼 이 검찰 이 사람들 말이죠. 저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고 대중 지도자고. 그러니까 좀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건들. 설마 안 그러겠죠. 형사부 검사들은 이런 일 안 하겠죠. 자기들을 쳐넣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하고 별권 수사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검사는 자체 징계와 파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김영철이라는 사람. 장시호에게 모해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김영철. 이번 달이죠. 8월 14일에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진짜 대단한 검사들입니다. 무소불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사팀장을 할 때 국정노동당 사건에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옮기기까지 합니다. 검사들의 세상. 무소불이에요. 완전히. 검찰 이 정권의 핵심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 서영규 의원이 전화로 출연했었는데요. 좀 못다 하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강 취재를 했습니다. 아 입이 쫙 벌어졌는데 우리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11월 4일 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경찰의 날 가서 기념사를 합니다. 시임 첫 해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미래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한동훈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한독수 총리도 또 거들어요. 모든 경찰 병력이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우리 이태원에 나갔던 우리 젊은 넋들이 당시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뭡니까? 경비병력은 배치되지 않고 마약 담당하는 강력부 형사들이 다 배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 넋들의 병원으로 옮겨지는 젊은 넋들을 부검하겠다고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유족들이 완전히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신 분들께서 하신 분들께서 이게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마약이 말이죠.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그냥 통과됩니다. 42kg이. 그걸 몸에 칭칭 매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의 마약 조직들이. 나머지 32kg은 도마라고 나무가 있댑니다. 거기에 화물로 해서 또 들어온대요. 마약 밀반입 오픈 국가입니다. 아니 바로 손에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그랬는데. 6위는 뭐예요 도대체? 경찰 우리 백혜룡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백혜룡 팀장이 마약을 복용한 사람을 검거하면서 그래서 치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니까 이 필리핀 놈들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너 너희를 어떻게 들어왔니? 아니 그냥 들어왔어요. 세간원이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 주던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찰에서 회수한 양이 27kg이라 그러는데 들어온 거는 지금 42kg이 몸에 칭칭 매고 그냥 검색돼서 그냥 들어왔고 나머지 32kg은 화물을 위해서 도마에 당겨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27kg은요 92만 6천명의 투약이 가능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가로 따지면 835회나 된다고 해요. 27kg만이요. 그러면 이 74kg 나머지 회수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마약과 전쟁을 하셨는데 선포했는데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이태원의 우리 젊은 놈들만 먼 나라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은 유유하게 아무런 지지도 받지 않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미리 짜놓은 각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 내국인들 국내인들은 들어올 때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은 검색대에서 꼼꼼하게 여권 보면서 얼굴 쳐다보고 너 누구냐 물어보고 왜 왔니 물어보고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거기는 특수 레이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요? 이게 4번, 5번 검색대 4번, 5번으로 이 필리핀 마약상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서영구 의원이 세관 쪽에 항의를 한 모양인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검색대 예산이 없었고 레이저 시설이 없대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짓말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마약상들 들어올 때 여러분 뭐 그 뭡니까 저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알지만 무슨 뭐 몸속에 감춰서 들어오고 말이죠. 학문에 감춰서 들어오고 뭐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약을 잡냐 그랬더니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잡는데요. 아니 공개적으로 검색대를 통과해서 레이저가 있는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더 황당 무기하고 기가 막힌 일은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했다는 겁니까? 서영규 의원의 전원입니다. 이 사람은 다국적 국제 밀매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 명이 42크로그램을 몸에 칭칭 메고 들어왔대요. 야 이건 다 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백혜농 팀장이 이 단서를 잡고 세관을 덮쳤어요. 압수수색 여러 차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CCTV를 다 지워버렸댑니다. 그리고 딱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백혜농 팀장은 이게 분명하게 세관과 연관돼서 연관 정도가 아니죠. 거의 협력적으로 이 엄청난 양의 92만 명을 100만 명이 넘죠. 이러한 한 500만 명 되려나요? 하여튼 이러한 마약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세관을 덮쳤는데 CCTV를 다 지워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세관에서는 인천세관에서는 관세청이죠.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쉬쉬하고 없던 일을 덮으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영두포 경찰서에 있는 백혜농 팀장의 압력이 가하기 시작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영두포 경찰서장 김 모 서장이라는 사람은 밤 9시에 다음 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요. 브리핑 자료 보도 자료까지 다 만들었는데 밤 9시 전화해서 야 백팀장 용산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브리핑 하지마 이거 녹취록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마 백팀장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전화해서 녹취를 딴 모양이에요. 그리고 계속 거부하니까 백팀장을 감찰에 들어가고 지금 화곡수사대로 좌천 인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은 서울경찰청으로 넘겨버리고 이관시켜버리고 마약수사하지마 그때 조병로 경무가인한 사람이 백팀장에 전화를 합니다. 아 백팀장 세관은 좀 빼 세관이란 말은 좀 빼 같은 기관끼리 그렇게 하다 보면 9월에 국정감사에 있는데 야당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 아니야? 빼세요 빼주세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병로가 누굽니까? 경찰청장이 화를 내서 중앙인사위원회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백팀장 나 승진해야 되는데 아 요 대목이 뭐예요? 승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종호가 어? 그 단톡방에서 아 저 말이야 우리가 별 세 개 무궁합니까? 경찰은? 세 개 달아서 취한 거 안 쳐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대목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용산에서 전화 왔다는 거 하고 이게 뭔 꼬라지입니까? 어떻게 황당 무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백팀장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마약이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더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예 마약 오픈 입국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엄청난 마약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필리핀 경찰과 얘기해서 인터포라고 했겠죠 일망타진 했는데 거기서 100kg이 있었다 그 100kg을 다시 또 한국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스탠바이 하고 있던 것을 뺏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검찰은 수사와 조사하지도 않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세청 빼자 브리핑 하지마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이거 악마들 아닙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마약이 인천세관을 그냥 유유하게 걸어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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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서 이제 뭐 청문회도 열겠다고 행안위에서 그러는데 양분함 의원 한 사람 이 문제 갖고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용혜인 의원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병록 경무관이 이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조병록아 나는 잘 모르겠다 문호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 참 진짜 해도 해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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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